순천시가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공유 오피스를 무상 임대하는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청년 사업가와 예비 청년 창업자에게 최대 3년 동안 무료로 사무 공간을 빌려주는 공유 오피스 임대 사업 창업 연당을 통해 현재 모두 10개 기업이 입주해 활동하면서 청년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기술 사업 의지를 가진 청년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창업 연당의 입주 희망 기업을 모집합니다.